자 내가 마술을 보여줄게 여기 지금 귀 안에 내가 이렇게 실을 한 가닥을 이렇게 넣었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가 통과를 시켰어 여기 이렇게 있어 이쪽을 잡아봐 잡았어? 이렇게 난 논다 그러면 이렇게 땡겨봐 살살 땡겨 한쪽 잡고 있는거지 당신 쪽이 땡겨 나 탁 치는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쭈욱 땡겨